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엄지발가락이 말해주는 여러분들의 그 돈복에 대한 이야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점술이나 그 세계의 그 여러 문화권에서는 엄지발가락 그 길에 대해서 전통적인 그 관행같은 믿음 혹은 그 의미를 부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엄지발가락이 좀 긴 경우가 있고요. 또 상대적으로 좀 짧은 그런 경우가 있겠죠. 지능과 그 리더십 같은 그 능력의 지표로 또 판단을 합니다. 그리고 의사결정의 그 수안 같은 걸 또 이 엄지발가락의 또 길이를 통해서 또 말하기도 하고요. 또 어떤 그 문화권에서는 그 사람의 영적인 그 힘과 또 발을 딛고 서있는 이 지구와의 연결의 그 표시로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. 긴 엄지발가락일수록 더욱 그 강한 영적 그 연결의 그 특성으로 간주된 거죠. 동양권에서는 그 엄지발가락의 그 짧지 않고 좀 긴 경우를 사람의 그 전반적인 그 웰빙의 긍정적인 그 지표로 보기도 합니다. 사람의 그 돈복이나 또 화폐에너지 건강 또 재정적인 그 복지의 상태 이런 것 등을 더욱 그 활력있게 이어질 그 암시를 엄지발가락의 그 길이에서 또 생각을 해낸 거죠. 이걸 우리가 또 오행 부여에서 좀 보면 목의 기운 즉 나무의 그 성장을 암시하는 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입니다. 사람의 그 진취적인 그 성장이나 또 성공 또 성공의 그 잠재성 이런 것 등을 그 살핀다는 것이죠. 길게 잘 뻗은 그 나무를 닮은 그런 엄지발가락이 간목인 셈이고요. 그리고 짧은 그 엄지발가락은 흰 나무 굽은 나무인 그 을목을 나타내는 거죠. 여러분의 그 엄지발가락의 그 길이가 거목처럼 또 길게 또 잘 자라 있다면 그런 경우 그 돈복과 제반 그 에너지의 또 긍정적인 또 청신호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.